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인 최용신 전도사가 농촌 계몽 활동을 하며 교육과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경기도 안산시 샘골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에 자리한 샘골 교회.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 최용신 전도사가 농촌 계몽 활동을 했던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1907년 설립된 샘골 교회는 최용신 전도사의 농촌 계몽 운동과 교육 사업을 이끌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샘골 강습소에서 YWCA의 파송을 받아서 교사로서 일하면서 같이 샘골 교회를 섬기셨던 거죠. 섬기시면서 농촌 계몽 운동에 앞장서서 이곳의 농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기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강조했고. 샘골 교회는 최 전도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의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에 힘쓰면서 그 정신, 이 땅으로서 희생하고 또 교육받고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에게 세우신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샘골 교회가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는 최 전도사의 신앙 교육은 기성 세대들에게 아직도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샘골 교회를 다닌 나흥준 장로. 유년 시절 최용신 전도사처럼 되는 게 꿈이었다고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여러 세대를 아우르며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0살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행복 속회. 노인 인구가 늘면서 교회가 고령화 사회에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노년 세대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잘 돌볼 것인가가 교회의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의 지평이 잘 넓혀가야 되겠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행복 속회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행복 속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별로 각각 색상이 다른 핸드벨을 울리며 찬양하는 핸드벨 합주. 처음 잡아본 핸드벨이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 경쾌함을 선사합니다. 연주 너무 재미있고요. 너무 진짜 우리가 막 뭐가 그냥 진짜 은혜가 그냥 넘쳐나는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함께 이렇게 하니까 그냥 소리도 좋고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아름답고 그냥 너무 경쾌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들은 어르신들이 행복 속회를 통해 행복해지길 소망합니다. 긴 시간을 정말 행복하고 요즘에 우울증도 많고 이렇게 많다는데 정말 나오셔서 이런 자리에 함께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두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의 어머니 교회인 샘골 교회. 뿌리 깊은 신앙과 전통을 바탕으로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분명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역량을 발휘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기독교 정신을 좀 살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그걸 살리고 최용신 전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지역의 첫 교회로 어머니 교회로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이 지역을 먼저 살리는 역할을...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